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미상 이고요. 1923년 여름 항주 만드는 법 원문 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잡살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넣는다. 불이 센 곳에 담가서 식으면 누룩가루 한 대를 쪄서 넣는다. 술이 생기면 잡살 한 마를 쪄서 섞는다. 물 한 사발을 고와 두 번 더 차거든. 물기 없이 잇을 잇는 채로 바로 섞어 넣었다가 2주 후에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1. 잡살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을 부어 반죽하게 식힌다. 3. 누룩가루 한 대를 넣고 섞어 담는다. 덧술 1. 술이 생기면 잡살 한 마를 쪄서 밥을 짓는다. 2. 이리술밥에 물 한 사발을 끓여 두 번 정도 뿌린다. 3. 식음의 물기 없이 잇을 잇는 채로 바로 잇을 섞어 담는다. 2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후에 쓴다. 우선을 구성 작품을 빌려줍니다. 3. 진상시의 숙성 작품을 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